고린도 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작은 자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작은 일에 충실하는 자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충실하게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우리 오늘 이 시간 듣는 귀와 말하는 입에 하나님의 이름이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요즘 뉴스나 유튜브를 보면 원통 최순실 게이트하고 거기다가 김정남의 사건이 아주 꽉 메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고형태 게이트로 넘어가면서 아까 선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밝혀지고 있죠 하루속히 이렇게 빨리 밝혀져서 평정이 돼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편안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여기 인터넷 방송을 온 지 한 1년이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세 가지의 부러운 마음이 이렇게 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는 뭐냐면은 설교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 천사의 음성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뵐 때 보면은 너무 그것이 부러웠습니다 그 목사님들의 깊은 설교와 그리고 스님들의 깊은 법문을 이렇게 들을 때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 진리를 저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참 놀라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학문은 참 유대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러운 것은 방언입니다 저는 그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은 한 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 이유는 저는 기도할 때 적어도 돈 달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재물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과연 저 사람이 저렇게 오랫동안 하나님한테 기도한 것을 다 지켜낼 수 있을까 이러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은 기도를 잘 못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사람들이 그러는데 방언을 받으면 4시간 5시간 기도를 할 수 있다는데 나도 한 번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방언을 주는 집회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뉴욕에 쫓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석해가지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는 목사인데 방언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좀 방언 좀 할 수 있도록 방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래요 그러더니 와서 제 턱을 딱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흔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언 소리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할 때 이 턱을 막 흔들으면 그 방언 소리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습관화시키면 그게 방언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생각하기를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방언이 성령 하나님께서 줘야지 방언이지 야, 이렇게 턱 흔들어가지고 버릇처럼 해가지고 방언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포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와서 1년 좀 넓게 예배를 드리면서 부러운 게 뭐였으냐면 큰 교회의 목사님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또 큰 교회를 지나갈 때 보면 그게 부러워졌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하는 낙심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무슨 응답을 주시냐면 단 하루를 쓰더라도 완전히 되었을 때 내가 너를 쓰리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는 제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뉴스를 보면 돈 욕심으로 인해서 돈에 무릎 꿇는 목사님들과 또는 여자 성도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목사님 그 이상 또 다른 문제로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성직자들이 사고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저 목사의 입장이었다면 분명히 나도 사고로 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죄 안 지은 것만 못하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회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일 줄로 나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못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은사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목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못하게 해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 느낍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옆에 있다 이놈 그래요 그런데 또 내가 사랑을 베풀 때는 가끔가다 또 칭찬도 받습니다 그럴 때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저에게는 이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럼 뭐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놈이라는 게 나빠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애칭의 애칭 그러니까 제가 뭘 제가 알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 이따가 이놈 그래요 이렇게 사람이 존경을 받으려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을 쌓기 마련입니다 그래갖고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예들이 고통을 받고 희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거와 마찬가지로 큰일을 하려면 이거는 이처럼 죄를 많이 지어야만 됩니다 또 큰 목회도 죄를 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스테이트 아일랜드에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섬기는 목사님은 신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노인 20명 모시고 목회를 하는 분이고 함부락 후에는 3천 명 정도 되는 큰 교회 웅장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 장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마다 작게 조그마하게 하는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주시고 그 큰 교회 목사님에게는 죄가 많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큰 거라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의 달란트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각 사람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는데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의 이득을 남겨서 열 달란트가 됐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 남겨서 네 달란트가 됐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만일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섯 달란트 받아갖고 열 달란트 만든 사람이 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돌아온 주인이 그 두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잘하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나 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한 글자의 한 획도 틀림이 없이 똑같이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의 목사나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나 칭찬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것이고 또 배당을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배당 받는 것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때는 큰 교회의 목사님이 1류 목사고 적은 교회의 목사님이 3류 목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 여기에 해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누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느냐 이런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열매가 누구에게 맺히고 있는 것을 항상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은 지옥에 가고 사랑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죽 이는 이대로 눈에는 눈 그런 율법만 있고 신약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한 여자가 토란을 불살라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돌에 맞아 죽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로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알라는 영원하다 를 외치면서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죽은 것을 갖다가 다시 불살라버리는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보면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몇 번 돌에 맞을 뻔했던 사건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 속에 율법은 있었으나 사랑은 하나도 조금 더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를 올라가 보면 2000년 전에는 율법은 있었으나 사랑이 없었어요 이 세상 그 고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으로 되어 있으시고 예수님도 오로지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과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예언을 하고 비밀한 지식이 있고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과 구제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과 같은 설교 사랑이 없는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 사랑이 없는 와글와그리는 성도들 이 모든 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꽤과리일 뿐이고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설교를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어떠한 것을 하였다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우리는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세상의 예언과 방언과 천사 같은 설교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종교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도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장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를 한 본문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너무 길다고 짧게 하라고 해서 그것만 한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님을 100%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학문이 알아야 하나님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또 예언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늘의 비밀을 안다 해도 얼마나 알겠습니까 침례교회는 침례의 한 부분을 가지고 또 안식교회는 그 안식의 한 부분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제일이냐 내가 최고이냐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그 부분적인 것이 전체적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는 우리가 천사들처럼 예수님처럼 모든 이치를 다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는 죽음 후에는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게 된 것은 육체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지 우리가 이 육체를 떠난 후에는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이치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다가 천국에 들어간 몇몇 사람과 지옥에 들어간 몇몇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기뻐하라 그가 내 곁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일 때는 너는 그의 본을 아무것도 담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의 죽음에는 그 사람은 믿음은 참 강하고 좋았었는데 사랑이 부족하였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뉘앙스가 이 사람이 사랑만 있었다면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더 많이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섭섭한 마음 더 주고 싶었던 마음 그러한 뉘앙스였습니다 그가 하늘에 높은 것과 중간 그 사이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와 죄를 많이 진 자들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의 상을 받게 되니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한 자는 그 죽음의 관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세상의 우리 형제들과 자매와 부모님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지식이 없어서 또 학문이 짧아서 말씀을 몰랐고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했지만은 이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우리들의 지식은 충만하여 질 것입니다 그때의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앉아 천사가 우리의 시중을 도는 영원한 세상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 때가 우리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명예도 가지고 못 가는 것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돈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 땅에서 남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나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침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셋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랑을 많이 베풀시기를 바랍니다 하가우자 하는 모든 일에 사랑으로 덮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생전 사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사랑하고 하는데 진정 사랑이 뭔지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번 사랑을 한 단어로 얘기해 보세요 사랑이 뭔가 사랑은 뭐냐면은 바로 희생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그 상징이 뭐냐면은 희생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하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였습니다 바로 이 희생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희생해야 됩니다 하늘의 씨앗이 희생함으로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생의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형제들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죽도록 사랑하다가 천국에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과 사랑을 천국으로 우리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닫고 죽도록 사랑하여 하늘나라에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하늘나라에 영광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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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